이제 잡고 뽀뽀한, 아니 뽀뽀를 했나봐요. 뽀뽀하고 싶나봐요. 아니야. 이 시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. 아니 웃음을 참아야, 웃음 참기 챌린지. 이거 종로 3가에서 얼마나 비싸게 맞춰왔는데. 종로 3가에서 맞춰왔대요. 좋은 빵에서 맞추는 거야? 응, 종로 3가에서 제일 손님 많은 데서 내가 맞춰왔던 것 같아요. 이거 딱 맞아, 완전. 7호? 7호, 7호. 제가 원한 7호. 7호야? 7호 너무 작아. 동주부터 할게요. 예, 동주부터 할게요. 예쁘죠? 넘어가면 뭐라고? 야, 나 피곤하니까 뻗겨주려고 그러자. 알았어, 하고 펄베기를 해주고. 이렇게 펄베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잘 자, 이렇게. 이렇게. 아, 뒤에서 안고 있다? 너무 야하지 않아요? 아니, 아니 봐봐. 이 정도면. 아, 근데 이거 재짤어. 야, 이런 거 어딨어? 뭘 찍어. 아, 그럼 이렇게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짜 그렇게 할게요. 야, 내가 못하게 잘 자. 아, 할게요, 오케이, 할게요. 왜 그래? 이런 파는 처음이야.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잘 자 한다는 거죠? 아니, 아니 허리를 안고 가만히. 아, 이렇게? 잘 자. 어, 왜 그래? 어색해서. 어색해서 그래. 어색해서 이쁜거는 거죠? 응, 그러는 거예요. 아, 어색해. 그래. 아, 이에, 이에. 봉준 어색한 거 아니야, 지금. 봉준 아, 나 좀 어색한데 영향이거든요. 아, 안 어색할 수 없어. 안 어색해한 게 없어. 1초 아니야, 알겠지? 봉준 뒷모습을 조금 보다가 제가 가까이 가면 안 돼요? 제가 가까이 간대요 땡기면 어떻게 되지? 땡기면 구르게 돼 있는데 그냥 만드실 거 아니야? 둘 거 손길이야 여기는 눈 닫고 할게 왼쪽으로 옷도 좀 더 해주고 그다음에 동중으로 우리 둘이 같이 살까? 나도 나도 또 집 한 번만 찍자 저 데리고 가면 안 돼요? 저희는